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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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가 연 활동을 시작하던 때 유다왕은 누구였는가 유다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유다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볼까요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라 2번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아모스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라는 노래는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5장 1절에 나옵니다 장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5장 1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서랍천사를 본 것은 이사야 몇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이사야 6장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였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였고 둘로는 날며 주로 불러 이르되 그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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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에 이어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서랍을 본 것은 6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여는 이사야 몇 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가 낳은 아들 이름으로 다메색의 저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로 왕 앞에 옮겨질 것이미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낳은 아들입니다 마헬 새날 하스바스 입니다 8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사메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마헬살랄하스바스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형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단골 문제지요. 이사야 9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사야 10장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겉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구절은 이사야 몇 장에 나옵니까?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겉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2장에서 여와를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 12장 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짧아요. 그날의 내가 말하기를, 요하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요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요하를 찬송할 것은, 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미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그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가 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한 경고는 이사야 몇 장과 몇 장에 나옵니까?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3장부터 보겠습니다. 3장이 22절까지 있네요. 쑥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망군의 요하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범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요하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요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농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대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그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이 날고, 잔혹히 분념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불하며, 도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망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형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새의 열매를 금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로니,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사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덜 냥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성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덜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낙은에 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네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간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몸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강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이선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 도다. 아래의 서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다 두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모하게 하며 성업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팔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한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업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의 아들과 그 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요하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하시니, 망군의 요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업계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요하께서 경영하셨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선 적,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만이라. 글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풍피판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오, 내게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설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러지절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제조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원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바벨론 경고 이사야 15장은 어디에 대한 경고입니까? 모합입니다. 이사야 1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5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9절까지 있네요. 모합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합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합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합은 너보와 매더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했으며, 지분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에스봉과 엘르 알레는 부러지져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합의 군사들이 크게 부러지져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 도다. 내 마음이 모합을 위하여 부러짓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트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포로나임 길에서 폐망을 굴부지저니, 이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부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승이 모합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러지점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러지점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합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합입니다. 이사야 15장은 모합에 대한 경고입니다. 3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애굽에 대해서 한 경고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옵니까? 애굽에 대한 경고는 19장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요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이마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거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오. 성업이 성업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리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오.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어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그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설포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할 것이오. 곧 내게 말할 것이며,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그림 같게 하였음. 이 당시에도 취해서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난 방언을 말하며, 망군의 여호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를 위하여 징조와 정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러지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오.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의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셋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 셈함 야벳 아 그건 셈이죠. 셋이 아니고 헷갈렸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치실 것이므라.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기업 이스라엘, 대구베리안경 거 19장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벗은 선지자의 여표는 이사야 몇 장에 나옵니까? 그 유명하죠? 20장입니다.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은 몇 절까지 있습니까? 6절까지 있습니까? 6절까지 있네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냄에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서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서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서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서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적,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자야가 벗은 선지자의 표 20장입니다. 다음은요. 바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바로 있구요. 곧 꼬불꼬불한 뱀 바로 얼버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기시리라. 이게 요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27장 1절로 갑니다. 27장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이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이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기시리라. 다음 문제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슬프다 무엇이여? 무엇이여? 다위시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아리엘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자야 29장입니다. 다위시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프하고 애국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예립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무엇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어디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경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루카시니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애국. 이사야 31장으로 갑니다. 여기 있네요.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경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그루카시니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다음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로 왕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로 왕은 누굽니까? 산헤립입니다. 유다야 36장 1절로 갑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로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36장 몇 절까지 있나요? 22절까지 있습니다. 한 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대. 랍사계를 보냈답니다. 개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며 세탁소가 있었나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버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히스기야는 그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죠. 랍사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계는 누가 보냈죠? 아까 아수로 왕이 보냈죠. 아수로 왕 산헤립이 랍사계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유다에 이슥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립 왕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랍사계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어디 감이 되더냐 이거죠. 입술에 붙은 말뿐이야 니들은. 니들은 싸울 계략도 없고 싸울만한 용기도 없잖아.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밑에 니들 지금 애굽 믿고 까부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갈대지팡인데 상했답니다. 부스러지겠죠.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제국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잘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요하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단과 재단을 이슥이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논이 내주 아수로왕과 아수로산 헤립왕입니다. 내기하라. 내기하랍니다. 내기. 자신이 있을 때 내기하자 그러죠. 내가 내게 말 이천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이들한테 말을 줘도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야. 그 얘기죠. 그런적 내가 어찌 내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요하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랍사개가 하는 말입니다. 랍사개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이 세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랍사개에게 이르되.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겠죠.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개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랍사개가 유다 주민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죽어도 싼 것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에 랍사개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유다 방언으로 외치래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아수르 왕은 산해립이죠. 왕의 말씀에 너희는 희석이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던지지 못할 것이니라 희석이야가 너희에게 여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왁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희석이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래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희석이야가 너희에게 이러기를 여왁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돕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오만 방자한 소리죠 하막과 아르밭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 냈기에 여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 이었더라 왕이 그들에게 명령했답니다 이 왕은 희석이야 왕이죠 그들은 유다인들입니다 희석이야 왕이 유다인들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때 희석이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자기의 옷을 찢고 희석이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희석이야 왕 14년에 유다를 침공한 아수로 왕의 그 자신만만함 아시겠죠 36장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희석이야는 병이 나온 다음에 몇 년을 더 살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8장 5절로 갑니다 38장 인데요 8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22절까지 있네요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석이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씩 제가 이렇게 휴지 타임을 가지는 것은 물 마신다고 그럽니다 목이 침이 마르기 때문에 38장 1절부터 그때에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암호서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그라는 말은 희석이야 왕이죠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희석이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석이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요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희석이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더했답니다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는 요하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요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십도를 물러가면 15년을 살 수 있는가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루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지금 이슥이야 일기장을 읽는 겁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빼앗지 못하리니 환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와를 빼앗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쳐는 목자의 장막을 거듬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하도다 주께서 나를 털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이란 말은 아침 저녁이죠 오늘 하루 안에 나를 끝낸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뎌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팥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설피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하여 내가 압재를 받사오니 나의 중부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워낙은 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호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럼 이 말은 희석이야 왕의 일기장입니다 이사야가 이러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희석이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의 표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위로 10도 물러가리라 기사의 38장 8절로 갑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경든 희석이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낸 바벨론 왕은 누구입니까 경든 희석이야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글과 예물을 보낸 바벨론 왕은 누구입니까 모로닥발라단입니다 모로닥발라단 이사야 39장으로 갑니다 39장 39장은 몇 절까지요? 8절까지 있네요 모로닥발라단이 희석이야 왕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발라단이 희석이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희석이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지라 병이 들었을 때 글과 예물을 보낸 게 아니고 병 들었다가 나았을 때 보냈네요 모로닥발라단도 이름이 모로닥발라단인데 아버지 이름이 발라단입니다 앞에 무로닥이 붙었네요 무로닥이라는 말은 바벨론 말로 아들 같은 그런 의미가 있나봅니다 희석이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포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희석이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순진하지요 그걸 다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희석이야 왕에게 나와 묻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희석이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희석이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희석이야에게 이르되 내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누가 생각나죠 다니엘이 생각나죠 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는 것 이건 누가 생각납니까 너부갓네살왕이 생각나죠 희석이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그저 위로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거죠 믿는 게 아닙니다 정든 이사교에 사자들을 보낸 사람은 무로닥 발라다닙니다 39장에 나옵니다 42번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야 몇 장 몇 절입니까 40장 10절입니다 40장 10절인데요 40장 전체가 몇 절이나 되죠 깁니다 31절까지 있네요 자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하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금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벌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여호와와 입을 구분해서 봤거든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입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요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게 발음이 잘 안되더라구요 저는 헤아렸으며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뼘이라는 말은 한뼘 손으로 손뼘 얘기하는거죠 땅에 티끌을 돼에 담아 보았으며 돼 한대 두대 그 돼입니다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요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성령을 누가 지도하냐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홍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의논하냐 이거죠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의미 베바노는 뗄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언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긴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적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검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피판자는 거제를 들일 때에 거제 거제 할 때 이 거자가 덜 거자입니다 손으로 드는 거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비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세월이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초계라는 말은 풀과 나무 막대기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곤비라는 말을 이런 말을 쓸까요 깊게 풀어서 깊게 풀어서 피곤하지 아니하고 안일한 안일빌자죠 피곤하지 않으며 이렇게 풀어서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문을 쓸 이유가 있는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당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악망한다 우르르 앙자에 바랄망자거든요 여호와를 우르르고 바라는 자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번이죠 이사야서 44장에서 하나님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라고 칭한 왕은 누구입니까 보레스 왕입니다 44장으로 갑니다 44장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을 여수룬 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종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이껏은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느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성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목공은 줄을 너려 재고 부수로 걷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배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습해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피를 막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라는 것이 나문데 너희들은 그 나무로 만든 우상을 뗄감으로도 쓰고 불을 피워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 그게 너희들이 믿는 신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나머지라는 말은 나무의 반을 잘라가지고 하나는 불에 불에 태워서 고기 구워 먹고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도다 아이러니죠 신한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불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느라 노래할지어다 땅에 깊은 곳들아 높이 불을 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펼서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에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업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복구시키리 그래서 보레스가 나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보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뻄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보레스입니다 보레스 하나님이 보레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목자라 24번 문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는 기사야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자 45장 9절에 나옵니다 45장 9절에 나옵니다 45장은 9절까지 9절까지 45 장 9절입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요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놋 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허감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권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레서에게 하는 말이지요. 고레서 왕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야외, 이스라엘의 야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서를 택한다는 거죠. 고레서를 택.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헤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신이라고 있는데, 분명히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태죠. 바로 그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신이다라고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부르며, 허위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쌉뜨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덕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8절의 이 말은 농사를 짓는 행위를 하나님의 능력에 빗대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공의를 뿌린다. 씨 뿌리죠, 우리 씨 뿌린다. 공의를 뿌린다. 구름이여, 의의를 불을지어다. 하늘에 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쌉뜨게 한다. 땅에서 열리는 열매 자체를 구원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땅에서 열리는 열매로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생명이죠, 생명, 구원. 공의도 함께 움덕게 할지어다. 새싹이 도단하는 것을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 툴찌인데 와 있을 진저, 진흙이, 후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느냐 후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이 후기장이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안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리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이 그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낳듯이 해산에 수고를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고 해산에 수고를 했다는 거죠.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지금 말을 걸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음이 없이 너울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시킨다는 거죠. 고레스왕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주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오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따로 되어 있죠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도 일시적인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도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 일시적인 구원 제자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요하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요하는 어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냐 무지한 자들이라 그러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르면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요하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적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요하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요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45장 9절입니다 24번 문제죠 바로 오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저녁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무엇이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딱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이게 갈대야입니다 갈대야 저녁 딸 바벨론 딸 갈대야 이사야 47장으로 갑니다 47장은 몇 절까지 있느냐 5절까지 있습니다 저녁 딸 바벨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장입니다 천여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야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딱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미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루카니시니라 딸 갈대야여 잠잠히 앉아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여주인 이 음녀가 생각이 나죠 이방 바벨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음녀 음녀 전에 내가 왜 이게 여자라고 이렇게 칭했냐면 상징성이 음녀에 대한 상징성을 두는 겁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억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대항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하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점성술자들이죠 점성술사들한테 너에게 일어나는 그런 환란을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의 탈이니 마른 나무 마른 풀과 같다 이거죠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 앞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쬐는 거죠 따뜻한 능력을 주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불에 탄다 이 불에 태우는 그 불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경험한 그런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허터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갈대야입니다 갈대야입니다 대하여 6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이사야 몇 장이 나옵니까 53장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3장 4절에 있습니다 3장은 몇 절까지 있죠 12절까지 있네요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예수님이 생각나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의 허물이죠 허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유명한 감성구절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므로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상했다는 말은 음식이 보통 우리 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을 지금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온몸이 그냥 그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채찍에 맞고 다시 멸류관 때문에 피가 흐르고 그런 상태 상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채찍에 보통 채찍이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동물 뼈가 박혀있는 채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으면 살이 그냥 꺾여 나간다 그래요 그런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죠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찔렸는데 우리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린답니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어느 종교에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자기를 악망하는 신을 악망하는 대상을 구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죄악을 담당시킨 겁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도수장은 도살장입니다 숫자라는 말은 동물 숫자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짐승 숫자죠 짐승 금수만도 못한 놈 할 때 그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쓸 수 밖에 없는지 지금은 한글도 좋은 표현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을 알 수 있는 문맥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도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요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씨를 보게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생각이 나죠 계보가 그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식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경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죠 기도하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53장입니다 7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엇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흥체도 없은 적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까 우리 53장 읽었죠 위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와의 팔 풍체입니다 8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몇 장이 나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53장에 나옵니다 50번요 화로우니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기뻐하는 검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엇의 줄을 끌려주며 희재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해입니다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58장입니다 58장은 몇 절까지 있나요 54절까지 있네요 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멍이의 줄을 끌려준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절거워하며 마치 봉의를 행하여 내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위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절거워하는 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죽게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죽게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쁘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은 흥식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런 형식들만 가지고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소멍에 있잖아요. 소멍에 소멍에를 끌어주면 소도 굉장히 자유롭고 좋지만 그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말 소멍에가 코뚜레 코뚜레하고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멍에를 잡아당기면 코에 이렇게 뚫려있는 코뚜레를 잡아당기면서 소에게 고통을 주고 고통으로 인하여 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냥 이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죠. 좋아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을 주는 멍에를 끌려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런 멍에를 끄어버린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멍에를 끌려주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글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고위하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가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있다면 얼마나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고 싸고 메고 다니는 삶입니까? 공의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섭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삶이 아니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와가 응답하겠고 불러야 합니다. 부를 때는 응답하신답니다. 부른다는 말은 고함을 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죠. 부른다는 말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부러지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와 부러지질 때를 구분하고 있죠. 부를 때와 부러지질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를 때가 있고 부러지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허감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요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뗀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 뗀 동산 동산인데 물을 댔답니다. 물을 대야 동산이 되는 거죠. 동산다워집니다. 물 뗀 동산 이 물 뗀 동산 이 물 뗀 동산 같은 게 아까 그죠. 공의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서는 그런 삶 물 뗀 동산 같은 삶 내게서 날자들이 올해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길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구부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 서민이라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어떤 재난에서 피하게 해준다 땅의 높은 곳은 물이 차지 못하잖아요 땅의 높은 곳이면 뭐 저기 해발 몇 미터 인데 숨이 차서 살겠습니까 그런 실제로 그런 어떤 물리적인 땅의 높은 곳이 아니라 재난을 재앙을 피하게 해준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재앙으로부터 구해주겠다는 뜻이죠 재난으로부터 구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8장 멍해의 줄을 끌려주는 겁니다 30번 주 요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사야 몇장입니까 61장입니다 1장 보겠습니다 1장은 11절까지 있습니다 요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도 내렸다고 표현하죠 농경 사회에서 표현하는 다 이렇게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내렸다는 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농경 사회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걸 요점으로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점으로 침 어떻게 할까요 주 요하의 영이 내게 어떻게 할까요 스마트폰이나 요즘 사이버 온라인 요런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하의 영이 내게 문자를 보냈으며 이렇게 표현해도 안되겠습니까 그 시대의 옷을 입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옷을 입으시고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도 기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기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의 삶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참기름 덜기름 아주까리기름 기름이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름을 부어서 그 귀한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기름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낌없이 엉치도록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러된 호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러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호러와 자유 갇힌 것과 노임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요하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 요하의 은혜의 해 이러면 어떤게 생각이 나십니까 빚을 탕감해주는 그 해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빚 탕감의 해 뭡니까 응 50년에 한 번씩 오는 해 있잖아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날 그런 날이 생각이 안납니까 그것과 좀 비슷한 느낌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직범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도 기름이 나오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옷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귀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모든 귀한 것들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나무가 또 나오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심으셨다고 합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옆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 할 것이며 요즘 건축 위의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오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직위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 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뻄이 있으리라 부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부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까 앞에는 또 옷이 나왔는데 어떤 옷이 나왔죠 찬송의 옷이 나왔죠 이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한지 봅니다 옷을 찬송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구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다는 거죠 구원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를 겉옷으로 입힌답니다 구원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옷이고요 공의가 겉옷입니다 신랑이 사모를 써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농경사회 표현이 나오죠 농산이 거기 뿌린 것을 뿌린 것을 꿈독게 함 같이 모든 것이 다 농경사회 표현되는 겁니다 주 요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61장입니다 요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요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오직 너를 무엇이라 하며 내 땅을 무엇이라 하리니 너는 이는 요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므라 정답은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헵시바와 뾰라 입니다 6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62장은 몇 절까지 있나요 12절까지 있네요 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삑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 너는 요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요하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뾰라라 하리니 뾰라라 하리니 이는 요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미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요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요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요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과에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적 오직 추소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요하를 찬송할 것이오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요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요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하리라 헵시바와 퓰라 입니다 32번 32번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십시오 자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가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가골골짜기 육사의 65장으로 갑니다 25장은 몇절까지 있습니다 25절까지 있네요 몇절까지 전해선 이 광고가 뜨니까 책을 읽듯이 이렇게 읽을때는 참 좋죠 이사야 65장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습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미 되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양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다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러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 글을 쓰는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하나님이 코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에서 윤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는 어떤 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걸까요 용 드래곤 비슷한 이런 거죠 이런 형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느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가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승의 소유가 되려니와 다시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가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돼요 가골 골짜기는 원래 해골이 뼈만 있는 곳인데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소떼가 눕는 다는 말은 뿌리 자라고 목초주가 된다는 거죠 잘 살만한 곳이 된다는 거죠 가골 골짜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구절은 이사야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15장 17절에 나옵니까 65장 5장으로 갑니다 17절 6이네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기존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 새하늘과 새 땅 여기 이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게 신천지인데 우리가 신천지 이러면 안 좋은 뉘앙스로 2단이 생각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히 분명히 성경에 신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천지는 누가 창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신천지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신천지라고 줍니다 나의 무엇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6장입니다. 6장 1절에 있네요. 6장이 이사야 마지막 장이잖아요. 24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짓는다? 벌투당도 안 한 말이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인데. 어디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얘기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난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깨끗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돌본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울리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 늘 그 심령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이 돌보는 자들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들이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그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쁘한지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쁘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뜯어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견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여 선적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전, 어찌 태를 닿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저절빨은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절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간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절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적,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승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액의 심판을 베푸신 적,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쥐를 먹는다고 합니다. 쥐를 먹는 자가 있었나 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러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서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임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교자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자, 가마를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가마 중에서도 지붕이 없는 가마, 그게 교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몽주가 생각이 나네요. 교자 타고. 하다가 이방원이한테 오죽 큰 다리에서 철퇴로 하잖아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윈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입니다. 오늘로 치면 주일 예배죠. 주일 성수하라. 그 얘기입니다.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가족들 다 전도해야 되겠죠. 혈육. 여기서 이스라엘의 혈육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혈육에게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벌레 이러니까 또 황충이 생각이 나네요. 벌레가 죽지 아니하여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그 앞에서 앉아 쬐기에도 쬐지 못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하지 않는 불 맹렬한 노로 내리는 불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설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